15일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생학습원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남양주기술교육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내빈 소개, 경과보고, 센터 소개, 기관장 인사 말씀에 이어 유공자 포상, 현판 제막식, 강의장 견학, 다과 간담회로 진행됐는데요. 남양주기술교육센터는 남양주시청 이청사 평생학습원 지층에 위치하며 공동강의실 2개실, 컴퓨터실과 전기실습실 각각 1개실, 산업설비, 용접실습장 1개실로 구성돼 다양한 기술교육이 가능합니다. 직업교육훈련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과 남양주시 평생학습원이 협력한 남양주기술교육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앞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걱정 없는 남양주시를 완성하길 바랍니다.